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기의 판변TV의 박판경경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수술 거부와 노동능력 상식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16일이고요. 사건물은 2022다. 283-30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상소송의 자동차 사고 관련 사건이고요. 원고 피해자가 청구를 했는데 피고 가해자가 상구를 했는데 파괴 현송돼서 일부 폐소 부분을 복구한 거죠. 이런 거 보시죠. 원고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받고 나서 우측 슬관절 전방에 불안정성 소견이 있었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질 거죠. 그래서 노동능력 상식률이 14.5%로 했어요. 그런데 원고가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에 개선 가능성이 있고 개선 정도는 재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수술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이 굉장히 특이한 수술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게 보통인데 원고는 이거 뭐 좀 수술을 꼭 받아야 돼? 그런데 안 받은 거죠. 문제는 이렇게 증상 개선을 위한 수술이 관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선택으로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과연 노동능력 상식률을 현 상태,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수술을 받았으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증상 개선을 위한 수술 방법이 있고 그 의료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억해 둬야 돼요. 그 의료 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야 돼요. 중대하지 않아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아야 되고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얘기죠.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야 되고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아야 되고 관례적으로 해야 되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의료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은 가해자의 배상에 대해서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죠. 결국 수술을 시술한 후에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식률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수술을 했으면 그 비용도 지급해야겠죠. 비용은 그 지급하고 노동력 상식률 개선되는 거 그거에 따른 향후 소득 이거를 같이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선을 위한 수술 방법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현상대로 배상액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다 수술 후에 노동력 상식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그냥 현상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험하지 않고 상당한 허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을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술을 시행한 상태 했으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나라고 해두고 배상을 정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와서 고관절을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거를 수술을 하면 개선이 되죠. 그럼 개선된 상태에서 노동력 상식률을 계산해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되냐면 개선 수술을 할 때까지 처음에 교통사고가 나오면 다쳤을 거 아니에요. 수술이 다 다치고 회복되고 몸도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수술이 다시 해서 재활격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노동력 상식률을 다시 재감정하게 돼요. 따라서 이런 수술이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수술이 다 끝나고 완전히 몸이 일정 기간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기다립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을 통상 개선 수술이 예정돼 있으면 재판기일을 신체 감정이 가능한 1년이든 2년이든 그 뒤까지 추정 상태로 해둡니다. 그래야 정확한 노동력 상식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을 통상적인 관리적인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을 받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황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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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